안녕 오늘은 황사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어디 밖에 나들이를 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근처에 신세계 백화점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름에도 물론 더워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날씨 좀 안 좋은 날은 확실히 좀 실내 공간에서 머물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핑크어니 팝 예약 걸어놨던 제품을 찾으러 왔습니다 약간 피그랑 누드파랑 비슷한 것 같은데? 느낌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스타드? 네, 고스타드 매콤 젤라 치즈 매콤한 매콤만한 슉슉 고스타드 매워 매운데 맛있다 맛있어 짠 지금 오늘 에스티무더 행사장 왔는데 그 김에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왔어요 오늘 컨셉이 그린 앤 화이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배 나왔다 그린 앤 화이트라 그래가지고 초록색 정장은 셋업으로 한번 빠질 것 같습니다 해조류 아냐? 진짜? 키위겠지 키위 안 혀 안녕 이 샤워 이 샤워 이리 육관 사사 이어 슥 띠 서늘 이어 이 엔 럶 럶 수 엄청 커 이거 화장 너무 맨날 눈 없어 오리언니가 추천해준 흑성유 미스트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이건 한별이 리뷰보고 산 거 블러셔 오빠 요즘 되게 두고두고 욕심 있다는데 사실입니까? 자꾸 나오시려고 하시는데 욕심이 있는거 아닐까? 안될거같아 아닐까? 안녕 안녕 길어보이게 났어 엄청난 디테일이지? 볼 까만색 흰색 빨간색만 있다고 어? 거꾸로 신었네 아 망사면서 티가 안 나요 이거는 웨딩 브랜드 반지랑 이거는 스타일랜드에서 산 거 이거는 바리엘 웰링턴입니다 이거는 비비안 웨스트우드랑 럭키쉐드 와 여러분 저 진짜 오랜만에 저의 목요에 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꾸리꾸리해서 조금 원래 입으려던 원피스 말고 그냥 캐주얼한 룩을 입고 왔습니다 우와 사비스 여기 저녁 너무 예뻐요 얼굴 너무 뽀샤새로 달라는데 귀엽다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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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우와 신기해요 무식기수 오 치아스 아 매울 것 같아 Bevölker 재뿔 peoples 당연하니 불ette Вс잡기 맛있다 jaki 이번엔 어셉 이제 원래 elim xi afternoon 예uki 다음엔 도착 감사합니다.